으 아 기습적인 리시버 정운섹 정운섹 네 공격 정운섹 2대0 7번 서비스 3구 비껴 자 자 기습 서비스 강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볼이 튀어져 오기 때문에 공격 선수들도 2점차 미들 코스로 갑니다 백핸드 자 선수도 뭐 박자나 리듬값 굉장히 좋아요 서비스 3구 부드럽게 갑니다 백핸드 김하나 동점 찬스 김하나가 잡고 있습니다 동점 찬스 김하나가 잡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하 지금은 렐리 면에서 약간 정운섹 선수가 뒤로 빠지거든요 좀 더 빠른 공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하나 아 세븐 김하나의 서비스 아 아 해완이프라 서비스 정운순 발을 쭉 뻗었습니다 아 예 선점차 리드 정운순 백핸드 대결 그렇지요 정운순 선점합니다 지켜냈습니다 이 게임 출발 아 기습적이에요 네 걸어봤습니다 백핸드 길어시 넥 자 지금 바꿨어요 서비스 3구 아 좋아요 수싸움이 많이 보이죠 그러네요 아 좋아요 옮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하나가 필요가 있습니다 김하나가 서비스합니다 3홀 3구 4핸드 또다시 3대5 부드러운 서비스 탑스피드 백핸드 지켜냈 백핸드 지켜냈 김하나 서비스 낮고 빨랐습니다 백핸드 밀어주는 김하나 예 아 날카로운 공 6대6 기습적인 서비스 지켜냈 3구 아우 깔아 뻗쳐줍니다 그렇습니다 빗겨 4번 했습니다 그렇죠 두 점차 서비스 정운순 자 지금도 4핸드 사이드 였어요 그렇죠 예 넷 네트 3 2 3 3 3 3 3 3 3 3 3 4 3 3 3 4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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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6 7 8 9 12 12 13 14 15 5 5 6 6 7 8 9 10 12 감사합니다.